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무도 없어. 강변 오라하라. 너 뭐하자는 수작이야? 제가 한 일 아닙니다, 배장님. 그럼 누가 했다는 거야? 파악 중입니다. 내래 나 의원이 눈은 떠도 입은 벌리면 안 된다고 했지. 내일 성만이 면회에 주선하라. 장성만 회장님, 오늘 밤 조사 마무리하고 고속 정지로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.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고 재판받으실 겁니다. 뭐이다? 그러면? 주주총대 동안은 제가 회장되는데 방해돼서 잠시 장성만 회장님 가둬둔 겁니다. 이 징그러운 아새끼리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 장국하니 판박이구만. 계속 가라. 회장들 기념으로 다 주는 거라. 내 생각에 수만이가 이 목걸이를 정표로 쓰라고 너한테 준 것 같다. 냉조야 할애비에 만나면 보여줘라. 그런 뜻이 같지. 지명이 짧을 줄 알았는가. 또 니엠이 유언장. 개주가사 똑똑히 다시 읽어보라. 저비가 남기 유언하나 제대로 못 읽고서 기딴 내가 좀 사신 너들께 패수를 한 거야.